도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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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창을 거기 좀 아마 이 집이 포도에서 2억원 했을거야 2억? 이 사람도 저기 수원인가 어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수원 사람이고 저기 고수고정하면 그냥 이 사람이예요 잠시만요 손만 찍겠습니다 짜야 돼 짜! 좀 짜! 할아버지 이거 모으게 그게 뭐 카메라냐? 신기하지? 조그맣지? 앙 카메라 보면서 엑시를 못하고 엄마 너무 많아 아니 뭐뭐 사셨죠? 게랑 바지락이랑 새우랑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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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부는 거야 바람 부는 거 안 나오는 거라니까 들어봐 이렇게 들어봐 이거 바람 나오는 거라니까 오빠 안 나오지? 안 나온다고 나온다 이제 나오네 이제 또 안 나오잖아 아빠 이거 좀 탄다 아빠 이거 크잖아 아빠 이거 크잖아 한다리 놀러가고 내린 명절이 내린 명절이 내린 명절이 오지면 안 세 다 집에서 그냥 귀가 잘 안 들드셔 크게 말하는 거 크게 말하면 또 크게 말하신다 그래 그런 거 들리는데 크게 말하는 거 그냥 볼 때 할아버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 못 가자 쉬어 움직여 응 튄다니까 오빠 오빠 벌써 움직이잖아 내 말 맞잖아 한 덩이만 더 아빠 돼지 속 돼지 역시 우린 돼지파야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 그치? 어 한 3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은 지났다 깨기시네 깨기시네 여기 안 불려서 영화나 갇혀 여기 안 불편하셔요? 괜찮아 이게 뭐야 저 똘창에 저기 좀 바삭 좀 재해보려 똘창에? 이게 뭐예요? 오이인데 이건 땅 오이요 땅 오이? 너쿨 받아서 열리는 땅 오이요 그럼 무척 많이 열려요 먼저 그냥 끌고 와 그 약줄은 집에 있어 근데 아까 보고 어저께 가져가자 했더니 또 안 가져가더라 아마 이 집이 포도에서 2억 원 했을 거예요 2억? 2억? 사람도 저기 수원인가 어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수원 사람이고 우리 손주도 알으시지 잠그게 됐다 우리 손주도 알으시지 잠그게 됐다 애들 잘하면 좋아하네요 아아 삐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? 어떻게 다 아셔? 어떻게 다 아셔? 한동네에서 모르네? 어떻게 아세요? 누가 내가 밥 몇 그릇 아니 몇 그릇 이런 걸 다 안다? 여기 여기 우리 저 흥영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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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한대 맞겠다 좀 뒷걸 훔쳐서 걸어 흥영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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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샤인머스캣은 어디 심었어? 네? 샤인머스캣 할아버지 그게 캔벨 보다 비싸 그게 훨씬 비싸 그게 비싸서 널 못 잡는 거 아들아 어 나도 못 먹어 할아버지가 심어가지고 우리 좀 주면 안 돼요? 아까 그 모가 한 송이 먹어보라고 안 가져왔어? 아 왜? 아 왜? 흐흐흫 가서 달라고 하자 거기 아 네 거기 거기 거기서 작업해 작업하는데 내가 한 송이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좋은데? 이거 맛있는데? 맛있어 아니 얼마 못 사 한 4년만 더 살았시면 좋겠는데 훨씬 더 사시지 아빠 이 일이나 좀 가르침 아버님 잘 하시는데 왜? 뭘 잘해 얘 아무것도 몰라 아빠 아무것도 몰라? 네 이런 것도 내가 다 깎았어 이거? 안 심은 게 없어 500개? 난 그걸로 다 심었어 봐라 이거 뭐 심었는데 아구 저건 아구 저건 저거 저거 저 파란 거 그거 뭐 기량을 땜는 거 뭐 족파? 아니 대파? 샹샹 뭐 생강 생강 응 그래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을 많이 심어주세요 아니야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suburbs 이게 무슨 잘못이야 이게? 내 잘못이야? 응 아 이게 이거부터 괜찮을 것 같아 엄마 저거 저거 엄마 저거 이거 두고 봐야 돼 저거 저거 지금 호박전이 먹고 싶다고 했죠? 호박 따라가셨어 호박 따라가셨어 찌개 좋지 호박 뭐해? 저 사람 아니야? 뭐해? 먹는 먹을 수 없는 것 같애 원격 나와 내일 출근해 Fehler 결혼했fach 총 5장 아버지 이 말은 어떻습니까? 지금 수고하십시오 오늘까지 준비해 온 안좋아